왜? 우리랑 부딪힌다 뭐 멘트 할 때 이럴 때 어... 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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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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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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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eu, Norm. 안녕. author. ällen睡 everyone. amo telling its name. pue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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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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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갈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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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어 빙어라 머리 속에 너가 머리를 대려도 랩은 아가씨 머릿결이 숙인처럼 눈을 떠오면 차가운 날 뒤바라 고지어 빙어라 비라도 내려라 Universal sacrific아 씨를 sprout 랩은 아가씨 머릿결이 잡랩은 아가씨 제가 보기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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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두현 2만원 짓 양현의 5만원 양 감사합니다 빵빨의 빛 감사합니다 아 이쁘니까 술 마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나 보네요 나도 먹고 싶다 빨리 같이 마시고 싶다 술 줄까? 술 사왔지 배갈 배 단계가 풀려서 클럽에서 공연하고 술 딱 하고 여러분들이랑 또 만나서 뒤에서 사인하고 또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좋아줘야죠 이거 연습해서 조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연습 안했어 삼겹살 랩소디고요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넷플릭스에도 업로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삼겹살 랩소디는 인수 인수 아니키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굉장히 신나요 저희가 다음에 또 유튜브 라이브 그때는 꼭 연습을 해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세지 전국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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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이다 이상형 그 미친 다람쥐 소리 좀 내죠 아무튼 다음 여기 스포입니다 스포 스포 나갔어요 유튜브 꼭 접속을 해주시고요 다음 유튜브 날짜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지 1월 28일 바담주 14일 후에 2주 후입니다 목요일날 저녁 8시 30분 목요일날 분리수거 버리는 날 우리 동네 우리도 목요일이야? 다 같은 거구나 우리는 라이브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와이프가 하고 있을 거야 나 하고 왔어 나는 분리수거 하고 왔지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아침 10시까지 4시남밖에 안 마는데 1등 시민 집이 5층이라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 분리수거 오 나도 엘리베이터 없어 내려가야 돼 5층에서 집어 던지면 안 돼? 그럼 밑에 누가 마주 못하려고 그러니까 장치를 해야지 장치 낙하산 아 드론 같은 건 어때? 지뢰를 설치하면 되겠다 크레모어를 크레모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지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폭탄 아니야? 아니면 거기까지 물을 채워 넣어가지고 잠수를 해갖고 4층까지 물을 채워서 그러면 지구가 다 잠기지 않을까? 옛날에 부산의 모 아파트는 비가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물이 찬 적이 있었어 문을 열면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지금 운영자님이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해볼테면 해보시지 하하하하 해볼테면 해보세요 지금 저희 촬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피곤해하시고 계세요 표정이 안 좋다 표정이 되게 어두워 어차피 분량 채우려면 말하는 게 좀 더 날 재미가 있게 말이네 햄드나보다 나는 로버트 나 발음 연습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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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양념 치킨 치킨 먹고 싶게 뭘 해야 되겠다 네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비둘기야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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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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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더하기가 틀린 것 같은데. 아니야. 마음이 8천만 원이었어. 아까. 3만 8만 원. 절대 저희 금액에 우리 숫자, 셈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 조명을 그거 제대로 쓰네. 뭐 했어? 감자 회오리 같은. 감자 회오리가 나왔어. 아 이거 이거. 경광봉. 부셨죠. 댓글 좀 볼까. 여기 사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더워요. 여기 사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더워요. 진짜 덥다. 비가 모자라. 비가. 아 저희 크라이너 엘피가 예약 판매만으로 매진이 돼가지고요. 1월 말에 또 다시 재판 찍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재판에 들어간다. guilty. guilty. 엘피 재판에 들어간다. 아 근데 원래 뭐 초판을 되게 모으고 그러잖아요. 고객님이 그랬는데 크라이너스는 거의 많이 찍지 않았기 때문에 초판이나 두 번째 판이나 음질이 그렇게 변화가 없어. 초판 하던 거는 진짜 몇만 장 찍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초판 그런 거. 사실 한 몇만 장 정도 찍으면 저기 판이 조금 변형이 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만장단이 장사가 아니라 찬장단이 장사니까 그렇게 큰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엘피 판이면 나중에 나중판은 막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바뀌어 있겠다. 그럼 45회전으로 볼게요. 좋아요. 재기랄 가보지도 못했는데 뉴욕 오오, 제그랄 제그랄 가보지도 못했는데 아렘 speeches 아니... 다음 노래가 되게 첫인 노래인데 explored 인텐션으로 못 할 것 같아 그 다음 노래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다음 노래 뭐지? 뜨거운! 안녕 헛 뜨거 뜨거 헛 뜨거 뜨거 헛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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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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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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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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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빛랑 깜짝 놀랐어 엄마 아빠 이리 공연하게 돼 맘에 빛랑 깜짝 놀랐어 맘에 빛랑 달리 마을트 영화 의 cute 자리를 Who Nog 레 guitar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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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딱 한 번만이라도 하지 마라 니 행사된다면 나를 두고 고민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주 하지 마라 나를 두고 아침이 나가고 하지 마라 잘 들이져야 할 텐데 나는 나를 전화하지 마라 잘 아는 거 나갈 때 니가 오는 어린 시간 나 같은 자를 보면서 방실이 취한 만찬가 진출자를 다뤄라야 해 나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새해 빨간 꽃들처럼 그댈 바래 나 안아줘 나 안아줘 나 안아줘 나 안아줘 감사합니다 안녕 어딜 봐야 되냐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야 다음 주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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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